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지금 이 시간. 어색한가요? 다시 한 번 할까요? 지금 시간에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질문들 많이 뽑아왔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동방사회복지회에서 37년 동안 입양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작년에 퇴임하신 김혜경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도 빼놓으면 안 되죠. 아동복지회에서 남편복지로 돌아가신. 맞습니다. 최대 수혜자. 퇴임 후 최대 수혜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과 관련해서 우선 입양특례법이잖아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부모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법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표현을 하면 양자가 아동을 부양함에 있어서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끝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상응되는 교육을 할 것. 아동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네 번째는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을 입양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직업이 이상한 직업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5세 이상. 그러니까 양부모의 나이는 무조건 25세 이상이 되어야 되며 아동하고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으로 한다. 60세 미만. 아동하고 부모의 나이 차이를. 이게 전에 50세지 않았어요? 50세였는데 60세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45세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60세 미만으로 늘어난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동하고의 나이 차이가 60세일 때. 아동 복리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부모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직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채업이에요. 되나요? 사채업 그런 것도 좀 어렵고요. 또 성매매업을 한다든지요. 그러면 그때는 직업군이 따로 있나요? 뭐 꼭 있는 건 아닌데 여기도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은. 그러면 이건 판사님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동안에 오시면서 이 재판을 많이 겪으셨을 건데 이 과정에서 직업 때문에 기각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직업 때문에는 저희 기관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하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는 아니고요. 거기 기각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 없음이에요. 사유 없음으로 기각이에요. 기각의 사유가 이유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 중에 어느 것이 문제가 있어서 기각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기각한다. 아니 판사님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이렇게 명시를 안 해주신다는 얘기네. 이유 없음으로 기각이라고 그렇게 기각 사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형 말이 나왔으니까. 1년에 기각되는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저를 하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전체 제가 건수는 지금 잘 모르고요. 저희 동방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입양인 경우 그러니까 해외 입양인 경우에는 기각 건수가 거의 없고요. 국내 입양인 경우에는 1년에 한 3케이스 정도. 3케이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니요. 제가 동방 계산해보죠. 동방에서 보통 1년에 한 120건. 그중에 3케이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작은 케이스 아닌데. 그러면 이분들 케이스 기각 사유가 뭐예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기각 사유가 이유 없음이라니까요. 아니. 모르죠 저희는. 본인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양기간이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낼 적에는 이 가정이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내는 거지 이 가정이 기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서류도 다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다 알잖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대충.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관에서도 당황스러우시겠네요. 당황스럽죠.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아니 범죄 경력도 없고. 그렇죠. 금융조산도 문제 없고. 직업도. 직업도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종교의 자유도 다 준다 그랬고. 그런데 이유 없음을 아는 건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입양기간이 되지도 않을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스럽게 서류 준비하고 하라고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논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자격이 있다고 조사서도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연에 한 한두 건밖에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런 식이 이런 통계라면 예를 들어서 메이저 3대만 잡아도 한 10케이스. 1년에 한 10케이스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기각 사유 기각이. 대신에 또 사유는 없음. 이유 없음. 이유 없음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기각되셨다가 새로 신청하셔서 대신 케이스도 있나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이제 그 사건으로는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 그런데 이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 사건에 대한 항고. 내가 왜 입양이 안 돼? 그래서 올리는 경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위탁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고등부가 이제 위탑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판사는 또 다른 생각으로 이걸 판결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양 판결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저 당사자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일 건데. 그렇죠. 그래요. 일단 여기에서 또 정말 가장 큰 추격을 받는 당사자는 또 아이예요. 사실은. 이게 또 아직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입양 전제 또 위탁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90% 이상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놀랍네요. 그렇죠. 자 지금 자격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종교에 자유를 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킬 것.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직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나이 차이. 그다음에 또 어떤 자격인가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양부모 교육 예비 교육. 그걸 이수하신. 아 예비 교육을 이수하신. 그건 아까 나왔으니까. 그런데 절차에는 들어있지만 이수를 안 하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게요. 충분한 재산.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어요. 재산에 대한 부분.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한 걸까요? 제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에 사는데 부채가 5억짜리 집인데 부채가 제가 3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월 수입이 가족 수입이 한 500만 원 돼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봐서는 판결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면 5억인데 3억이면 3억이 빚인 거잖아요. 이걸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는 건데 500만 원 수입 중에 이걸 얼만큼 변제해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봐요? 월 얼마씩 변제하고 있는지까지? 그렇죠. 그래서 신용정보조회를 하면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은행 잔고라든지 또 은행에 상환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겠네요. 재택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하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과 내가 갖고 있는 총 부채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수입으로 우리 가정의 수입으로 이게 가정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억 8천이 지금 빚이다.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월 천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어서 이걸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빚이 얼마니까 안 되고 수입이 얼마니까 되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집이 있고 수입이 아까 말한 500이 아니고 한 300이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일단 자기 집이 있고 부채가 없으니까 수입에 많고 적음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생활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도 거기에 엄청난 차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경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목회자 가정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앞에서 잠깐 나오긴 했죠. 목회자 가정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나 전도사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에 가장 지금 입양하시는데 경제적인 것에 가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목회를 하시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신 소유의 부동산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소명을 저희가 해서 제출을 하죠. 그러나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목회자 가정이 명목상 수입이 150만 원이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입양 문화의 현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가정이 7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이 목회자분들이 입양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들을 장려해줘야 될 사안인데 소득이 단지 명목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도 있죠. 법원에서는 판결을 해줘서 입양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복지부에다가 입양 통계를 제출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입양 부모님의 수입에 관한 걸 제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인 가족인데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왜 이런 과정에 입양 좋냐. 그리고 나중에 뒤져보면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 분쟁 아닌 분쟁. 그러겠네요.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는. 이게 판사님한테 가서 확인이 돼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입양 기관의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기 판단으로 미리 커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목사님 가정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 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거절을 했는데 예를 들면 홀뜰 갔더니 홀뜰는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니네는 되고 니네는. 제가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줘야 돼요. 여기서 입양을 하려는 분들한테 팁을 줘야 되는데. 내가 입양을 하려고 A기관에 갔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 거기서 코가 한 번 빠졌지.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지 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이 그 기관이 정답은 아니다. 다른 기관에도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게 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앙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스크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이. 그렇죠? 범죄 경력. 그런 거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심리적인 거 또 이렇게 경제적인 거 충분한. 이런 거는 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복지부에다 얘기하기를 매년마다 퍼버티라인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제시를 해줘라.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제시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서울하고 제가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하고 또 틀리거든요. 사실 이걸 일목요연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의 동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나이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60세 가까이 되셨는데 전세에 살고 계시다든지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또 그건 고려해봐야 될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객관적인 지표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실제 가난하다고 아이 못 키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정성평가를 좀 더 이렇게 저는 적어도 입양이라는 부분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계량화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무시되는 부분, 측정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로 갔는데 거절당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입양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면 그래 나 그럼 한 번 더 해볼래. 그렇죠. 한 번 하실 수 있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심하고 왔는데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나 안 해. 이런 건 못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또 그 사람의 또 이렇게 판단이고 판단이고 결정인 거죠. 인연이고 운인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기준이 이게 뭐 다르냐 이러면서 이제 속상할 수 있거든요. 화도 나고요. 네. 그리고 아니 정말 큰 맘 먹고 입양을 결정한 건데 거절을 당하면 그렇죠. 심리적으로 좌절을 하시고 하죠. 내가 또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단계부터 이제 좌절이 되시니까 힘드신 부분도 있는데 네. 입양에 대한 목표와 동기가 명확하시다면은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으시고 충분히 아이를 키워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또 어느 기관 가서 거절당했지만 또 한 번 또 다른 기관에 대시해 볼 필요도 있겠죠. 맞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게 출산 실제 입양 과정이 되면 출산 과정하고 똑같아지지만 입양하기 전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가정을 맺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보편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렇죠. 이런 가이드라인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해를 해주자. 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